왕도라 런던인 것 같아 버스들을 보니까 확실히 런던 내가 양손으로 이렇게 꼭 핸들을 잡고 운전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긴장했어요? 긴장이 됐네 2층 버스 영국 영국 택시 런던 맞군 런던의 강동구쯤 앞차만 먹고 따라가고 있어요 런던에서 운전을 해야 될지 알죠? 런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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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분이 저쪽 두 번째 코너에서 레프트로 가면 월요일날 아침까지 무료인 데가 있다 아 싱글 옐로 라인으로 그려져 있는 주차장이 있다 가보시면 어 레츠고 찾아보면 있겠네 여기 뭐 축구 밤새하시지 않을 테니까 응 응 응 밤에는 우리가 여기서 잘 거니까 뭐 안전까지는 아니어도 낮에 사람들 여기 많이 지나다니니까 괜찮을 것 같아 우리가 차를 비워도 저기 보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평일에는 6시 반 넘어서 될 수 있고 토요일에는 1시 넘어서 그러니까 우리 월요일날 아침 8시 반까지는 무료로 될 수 있지 여기 문단속은 철저히 여기는 런던이니까 문단속은 철저히 문단속에 연염없는 구름길 갑시다 갑시다 자 여기 뒤에 차들이 이렇게 있고 음 주택각 한두 시간만 산책 갔다옵시다 갑시다 저 런던아이 아니야? 저기 조금만 더 가볼래요 어 가보자 커플 샀바 너도 샀지? 폴란드 자라 되게 재밌다 사람들이 다 영어를 쓰고 나 그냥 탔다고 배타고 오빠랑 놀러왔는데 그냥 삼평역 딱 나왔는데 다 외국사람이에요 여기 런던이에요 우와 런던이다 찍고 있는데? 여기 진짜 잘 산 것 같아 모자가 있으니까 좋아 런던 시내를 걷는 그룹길 정말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룹길 고콤버리 저거 확실히 주민 핏이야 오늘 나한테 기를 물어보잖아 난 지금 11년만에 처음 왔는데 나는 26년만에 왔는데 하하하 저기가 탬시형이야 아 아 아 아 난 이런던 다 이런던 엠던 이런던 집에서 걸어서 5분 만에 오랜 그런가 기쁜이 국회의사장도 보이고 뭔가 비행기 타고 왔을 때 한 번 갈라 그지? 맞다 완벽한 여행객의 자세도 아니다 뭔가 좀 다른데 진짜? 근데 이거는 언제 생겼나? 이거 생길 때 말 많았던데 이거 런던 경관과 안 어울린다 뭐 피쉬 앤 칩스 이런 건 얼마일까? 2만원이네? 이야 비싸다 어 어른은 사네 어 진짜? 와 돌아간다 케이크 같지 않아? 응 어 은근 빠른데요? 우리는 안 타는 걸로 여기가 윈터 마켓이야 사람 너무 많은데? 정말요 네 4-5 4-5 4-5 앉자 동의가 동의가 아니 겨울에만 열리는 뭔가? 차 이쁘네 와 와인 타는 가동차인가 봐요 여기가 온데 가자 그냥 먹는 게 많고 네 얘가 낫다 조용하니 런던 이런 현대미술이 아마 발전했을 거야 느낌이 있어 근데 진짜 많이 변했다 당연히 변할 수밖에 없이 26년 전인데 여기 이런 거 없었던 거 같은데 잠깐만 나 여기인 거 같은데 여긴 거 같아? 어 맞아 여기 앞에 근데 그때 엘리자베스 홀이란 이름이었는데 이벤치야 이벤치야 어 이벤치에요? 저벤치 그것까지 모르고? 모르지 어 이 근방이야 맞아 이 나무 와 그냥 뭐 강 강변을 좋아하는 나로서는 그냥 여기서 맥주 한잔하면서 시를 썼던 기억이 나는 거 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 시요? 뜨거운 나라로 간다 뭐 이런 거 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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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시다 날씨는 영국 날씨 저한테 가보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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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기차역이네 여긴 워터룩 CEO 엘 SWARCO 패스틱 이것도 영국 음식이래요 이거 하나 먹고 출발합시다 이런 고기파이야 소고기하고 양파하고 감자가 들어가 있는게 전동이래 이거 오리지널 시켰어 스몰도 엄청 크네 뭐야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 한 끼 식사인데요? 어때요? 맛있어 괜찮은데? 먹고 움직이자 든든하네 레스토랑 말고 이런거 먹고 다녔는데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원 데이 티켓 집에 막 타야되고 많이 타고 돈번번벌 지금 우리집이 여기야 지금 여기로 갈거야 지금 여기로 갈거야 진짜 좁긴하지 그지 진짜 맛있어 내려? 어? 내려 와 사람 많다 너무 많은거 아니야? 오 오 오 왼쪽에 영국 유심 가게가 있을거야 오다폰 버리고 그렇게 해야지 오다폰을 버리자 오다폰 뭐야? 호텔? 초콜렛? 와 가자 와 공짜 초콜렛 두개 생겼어 좋은데 보다폰보다 좋은데 보다폰보다 좋은데 자 심카드 베리 나이스 가이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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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시오 아 안녕하세요 한국어 안녕히계세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유어 마크스나 생선자 굉장히 좋은데 백립 네 마켓 오 아 오 저 안에 있대 네. 화장실. Unlimited. 너무 많이들. 자 구경하세요. 네. 오빠 이게 8파운드에요. 13,000원? 짠거에요? 엄청 짠거죠. 이렇게 깊게 봐요. 그럼 이것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오오. 꽂는거? 응. 당신이 결정해. 저는 이건 괜찮아요. 이쁜데? 이거는 뭐 개인 플레이트지 뭐. 딱 놓고. 25파운드. 42,000원? 하나에 만원. 왜요? 고민되요. 어떤거 사야될지. 8파운드? 4개? 우와. 하나야 아니야? 4개. 어 진짜? 우리 이런 도기 그릇에 먹어볼까? 네. 이렇게. 어 여보. 이런게 있네. 여행이 끝날 때쯤. 여기다가 써가지고 주자고. 네. 우린 이렇게 그럼? 응. 갑시다. 오. 오케이. 만족스러운 서핑이었어. 여기 이케아. 지하철역 나오는데 주더라고. 잘 얻어왔네. 잘 얻어왔네. 잘 얻어왔네. 이케아 가방. 민망해서. 집에 놓고 다시 나가. 와. 와. 여기가 트라팔과 스케어에요. 와. 여기가 트라팔과 스케어에요. 와. 여기가 영국을 상징하는 광장. 와. 내수나 갤러리네. 나도 여기 왔었을거야. 그럼요. 당신도 왔었을거 아니야. 아 왔었어요. 와. 여기도 이제. 각자만의 추억의 공간이에요. 같이. 포석을 만들려고. 네. 여기 들어가도 돼. 잠깐 들어가자. 네. 내수나 갤러리. 뭐 다 볼 수는 없지만. 온 김에 들어가자. 갤러리에 왔어. 조용히 보자고. 그쵸. 여기가 전화가 안 되는 거였어요. 정말 괜찮아요. 하셔 gains memes. 그렇죠? 네. 예. 어? . 한 번. 그러나. 작은. 아름다운. 요럴내에. 그때. 꽤. 오메. 뭐. 조용히. 촬영장만 중단하고 그림 봅시다. 여기가 피카델 서커스 옆에 뮤지컬 극장 몰려있는 데 같은데 내가 여기서 봤었나? 오페라의 유령 Her Majesty's Theater 24년 전세 가볼까? 귀여우시다 빨간 공중전화 박스 런던 산책 저기 가면 이제 더 복잡한 차거리? 보호권? 이런 거 나올 거예요 저희 같은데? 피카델 서커스 여기가 피카델 서커스 공중전화 박스 런던 산책 제가 또 가진 곳 런던 산책 런던 산책 런던 산책 런던 산책 런던 산책 우리의 미션 런던 산책 이게 분수 공사중이네 여기서 앉아있는거지 아 여기 앉아서 이런걸 봤었지 여기 언제나 많았어 여기 언제나 많았어 우리 같이 왔어 봉지 에스저스다 들어온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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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에 도착 남쪽 바닷가 펍에서 먹었던 거하고 완전히 다르지 이게 훨씬 맛있어요 피시앤시스 전문점이래 여기 리뷰 되게 좋았죠 이게 이제 대구살로 한 전통 피시앤치프 그때 그거는 시바? 그게 찾아본다 넣어드라고 원래는 대구로 하는 거라고요? 원래는 대구로 하는 거야 우리도 대구전 많이 먹잖아 대구가 많이 잡힌데 유럽 쪽 바닷가에서 맛있네요 맛있어 아이고 눈이 좀 쌓여 있네 근데 지금 영하는 아니어서 녹고 있으니까 천천히 가볼게 네 여기 주차 시간에는 맞춰서 나가야 되니까 8시 반 부터는 요금 징수가 되니까 그 시간 맞춰서 나가고 여본데 내가 몰랐던 게 있는데 혼잡 통행료라고 런던에 그런 게 있더라고 야 여행을 하도 많은 도시를 다니니까 찾아오질 못했는데 우리가 지금 거의 센츄럴에 들어가 있거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오전 7시부터 6시까지 부과가 되는 거고 주말은 1시부터 6시 이렇게 부과된다라고 런던 교통청에 나와있거든 응 우리가 6시 좀 넘어서 들어왔어 보니까 그때 우리가 들어왔을 때 상관없는데 오늘 7시부터는 지금 1시간 정도 늦은 건지 부과가 됐어야지 잠깐만 일단은 너무 미끄러워 지금 여긴 제설 작업이 안 됐고 제설 작업 잔대로 빨리 갔고 일단 그거는 왜? 여기 대사관에 한번 문의를 해봐야 될 거 같아 내가 여기가 좀 가봅시다 가봅시다 아 왼쪽 왼쪽 그치?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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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를 벗어나니까 마음이 편안해지는 근데 내가 너무 욕심을 냈어 외곽에다가 주차를 하고 대중교통으로 1시간 정도 들어가면 됐을 텐데 근데 런던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캠핑장이 없더라고 프랑스나 독일이나 이런 나라들만큼 캠핑장이 아주 많이 활성화되지 않은 거 같아 시대 barbecue 한 방식인 오전 오전 오전